아 그나마 방 그 중간층 방에 있는 것도 다 털었는데 아 이럴 거면 상대 레이드 올 때 좀비나 풀어버리자 그냥 여기 하나 있지 않나? 좀비 풀까? 들고 그 할 준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온다 우린 다 올라와서 문 닫아져 오면서 이렇게 그렇게 거 포기할 거예요 다 이리 와요 안녕하세요 이리 와요 다 이리 와요 구경해 집 들어와서 구경해 여기 1층도 구경할래? 2층 아니에요? 2층? 지금? 야 막았어 내가 막아 두둠이 날려네 아니야 이러면 나 어딨어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 가자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지금 무너진다 어 저기 누구 자살했어 저 한 명 떨어졌다 아 단체로 떨어진다 날 닫다 날 닫다